한국에선 공연 한국에선 안녕하세요. 소아입니다. 지금은 저는 에일 선배님 콘서트 현장에 와 있습니다. 너무 떨려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하는 건 처음으로 입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엄청 떨리는데 그만큼 재밌을 것 같고 설레는 것 같아요 오늘 무대 찍고 오겠습니다 어제 사실 에일리 선배님 리허설 하는 거 봤었는데 너무너무 노래를 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오늘 무대 더 재밌게 보고 가고 싶습니다 에일리 선배님 더 떨리겠지만 왠지 모르게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오늘 화이팅 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재밌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예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너무 설레고 선배님 무대를 보면서 배우면서 재밌게 놀고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맞아 맞아 너무 추워서 떨려요 이게 추운 건지 떨리는 건지 화이팅 파이팅! 여러분 저는요 진짜 너무너무 떨리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잘해야 돼요 이거 잘할 거예요 어? 가야 된대요 빠이! 4,3,2,1 4,3,2,1 4,3,2,1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일리 선배님의 멋진 무대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첫사랑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첫사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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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이 그 해줬어요 으라차 해주셨어요 안감대 홍콩에서 으라차 이거 소리 들렸어요 저희 끼고 있었는데 들려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되게 시선으로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멀리도 봐야 되고 가까이도 봐야 되는데 근데 곡이 너무 짧아가지고 다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땡클 뱀뱀뱀 주의ük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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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